2월 25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먼저 RFI 보도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 간의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튜니지의 경우 중국이 50억 개의 상품을 수출하고 2억 개 정도만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의 경우 작년 대중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특권을 보유한 알제리는 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와 정치가 잘 통합되지 않아서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RFI는 이를 중국의 일방통행 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홍콩 마카오 판공실주임 샤바오룽이 홍콩의 선거에 대해서 홍콩은 애국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레드라인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기본 체제, 즉 중국 공산당 전제 정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발언했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야당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자격정지를 당해왔고 중국 공산당은 이번 홍콩 선거에서는 애국자들이 당선되어야 안정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일보입니다. 농촌 온라인 거래 전문가 웨이의 나는 이번 중국 중앙 1호 문건이 농촌의 온라인 거래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물류의 병목 현상이 돌파되고 농산물 공급망이 신속해지며 농촌의 온라인화가 가속되고 농촌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신입니다. 런던 소재의 자산관리 회사인 슈로더 PLC가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허가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로더 PLC의 중국 법인은 슈로더가 51% 지분을 중국의 교통은행이 49%의 지분으로 상하이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이 허가한 세 번째 외국의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신화사입니다. 2월 24일 중앙반부패협조소조 국제추적공작판공실이 구성되어 정식으로 스카이넷 2021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직은 비교적 큰 금액의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금융, 공기업, 관료 등의 해외 탈주범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체포합니다. BBC입니다. 최근의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도 상모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무역 총액은 2019년에 92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70억 달러로 줄었지만 그래도 미국을 제치고 다시 인도 1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국제무역 경제학자 아미텐두 펠릿은 인도는 다른 수입처에서는 중국만큼 돈을 아끼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지역 철군이 완료됨에 따라 양측의 화훼무드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지문파 재정국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으로 4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경우 2020년도에 마이너스 6.1%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난 수요일 입법회의에서 발표된 예산안은 특구정부가 1200억 홍콩 달러, 달러로는 약 154억 8천만 달러의 역주기 조치로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경우 홍콩은 2021년도에는 3.55%에서 5.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작년 6월 말에 홍콩 구간법을 반포 시행한 이후에 금년의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밝혀졌습니다. 현재 80억 홍콩 달러의 지출을 모두 집행했지만 지출 명세를 밝히지 않아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부족으로 쉬는 공장이 늘어나자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어서 당장 생산이 중지된 자동차 공장의 반도체 부족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 브라이언 디즈는 지난주 타이완 정부에 반도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혜택 및 금융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의 지원을 받는 유엔푸다오가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펀딩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이 과외 앱은 최소 10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며 보위 캐피탈 및 DCP 캐피탈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2년 설립된 유엔푸다오는 라이브 스트리밍 강자부터 테스트 준비까지 다양한 온라인 교육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서 4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이좋 마오타이 설 연휴 이후 주식시장 재개장 후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5.1% 하락해서 마오타이의 닷새 동안의 하락폭이 16%로 2018년 10월 이후 이 기간 중 가장 컸습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의 신호를 보낸 것이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바이주 회사들인 산시 번저우, 루저우 라우자우 등이 각각 22%, 21%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디디는 올 상반기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유럽 시장을 전담하는 팀을 꾸렸고 현지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디는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해외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고망입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경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왕 소우원은 현재 WTO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며 중국은 WTO의 개혁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WTO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소기구의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소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효과적으로 배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중국 측의 의도를 시사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예산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연간 예산은 중국의 200만 군사력에 대한 야심찬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두 자릿수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증액 제한 계획을 발표한 2016년도의 군사비는 거의 1조 위안 약 15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6.6% 늘어난 1조 2,900억 위안으로 2019년의 7.5% 증가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도 중국 군사 예산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홍콩 소재 군사관측관 량고량은 올해는 인민해방군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VID-19의 복구 처리와 현대화 목표 달성 간에 지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소재 조천밍 연구원도 군사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올해에도 계속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중앙지도부가 인민해방군의 큰 폭의 예산 증액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천밍은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거나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에 매우 근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지의 인민해방군 해군군사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1년도 중국의 군사 예산이 6에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요일 중국과 싱가포르 해군의 연합훈련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동남아 인적국가의 방위력 강화 노력을 다시 정상교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짧은 성명을 통해서 싱가포르 해군가의 훈련에는 공동수색과 구조뿐만 아니라 통신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 차이정입니다. 2월 24일 오전 컨시노바이오는 아데노바이러스 탑재체인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출시 신청을 2월 21일 국가약감국에 제출해서 접수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군사과학원의 생물공학연구소 전웨이 원사팀과 공동개발한 백신으로서 상품명은 급이사로 확인됐습니다. 한해 접종으로 면역되며 모든 증상에 대한 방어효과는 접종 28일 후 기준으로 65.28% 14일 후의 모든 증상 방어효과는 68.83% 중증에 대한 방어효과는 28일 후 기준으로 90.07% 14일 후 기준으로 95.47%라고 합니다. 보관 조건은 2에서 8도 하에서는 3개월 25도 하에서는 2개월 37도 하에서는 3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